매일매일이 잿빛이 돌았고 팽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떠오르는 벌레들이 야근야근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저라 겨운 애가 되겠지 뿔이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주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의 눈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랑여운 애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주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의 눈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의 눈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김은혜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